대전소방노조가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대청호 낙하훈련 사고와 관련해서 당시 훈련교관인 특수구조단장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안전책임자인 항공대장은 무전기도 휴대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훈련이 통제나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현장 지휘 책임자가 훈련 계획을 작성한 하위제 공무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며 지휘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노조는 이번 사고를 내부고발한 사고 헬기 정비사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며 전국 소방관 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